네, 수고한 MR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목 빠지는 줄!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선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두 개 중에 뭘 살지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결정장애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는 LG U플러스에서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를 꼭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아이폰 전용 유금제라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대박! 어쨌든! 자, 시작! 우선 여러분들의 결정장애를 없애드릴 이 아이폰 11과 이 아이폰 11 프로의 차이점 10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이점, 가격이에요. 자, 64GB 기준 아이폰 11은 99만원 아이폰 11 프로는 137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40만원 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차이는 카메라예요. 전면 카메라는 똑같습니다. 근데 후면 카메라가 조금 다른데 아이폰 11은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는 추가로 망원 카메라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후면 디자인인데 이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광이고요. 이 카메라 부분만 무광이에요. 그리고 이 카메라 링도 무광이고요. 근데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광입니다. 그리고 애플 로고 유광, 카메라 부분 유광, 카메라 링도 유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1은 예쁘고요. 아이폰 11 프로는 고급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색상인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 블랙, 화이트, 옐로우, 라벤더, 프로덕트 레드 그리고 보시는 그린 색상까지 있고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페스 그레이, 실버, 골드 그리고 보시는 미드나잇 그린이 있습니다. 아이폰 11은 아기자기하면서 예쁘고요. 이 전작인 아이폰 XS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고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고급지고 더욱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스플레이와 베젤이에요. 아이폰 11은 6.1인치 LCD고 아이폰 11 프로는 5.8인치와 6.5인치 OLED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1의 베젤이 조금 더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테두리가 알루미늄 얘는 테두리가 스테인레스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차이는 배터리입니다.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 동영상 재생 시간이 17시간이고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 동영상 재생시간 18시간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동영상 재생시간 20시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차이는 수리비 이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덟 번째 차이는 충전기예요. 사실 이 두 친구 모두 18W 고속충전을 지원하는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번들 충전기가 5W밖에 안 되고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 번들 충전기가 무려 18W입니다. 얘는 충전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얘는 충전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차이는 크기와 무게인데요. 아이폰 11은 6.1인치 194g이고요. 한 손 사양이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5.8인치에 188g이라 한 손 사양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6.5인치고요. 무게가 무려 226g이에요. 그래서 한 손 사양이 좀 어렵고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차이 방수예요. 이 두 친구 모두 IP68 등급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소심 2m에서 30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고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소심 4m에서 30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10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렸고 다음 알아볼 건 U플러스의 역대급 혜택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알아볼 건 바로 매니아 클럽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사면 아마 내년에 아이폰 5G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아이폰을 1년만 사용하고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 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12개월 혹은 24개월 중 반납 시점 선택이 가능한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 11 프로 64GB 기준으로 출고가 1375,000원이죠. 이거를 12개월 뒤에 반납을 하고 5G 아이폰을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이 친구 정상가의 62%인 최대 85만원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니아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혜택은 아이폰 전용 LTE 요금제 우와 이게 진짜 대박인데 스마트폰 때문에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었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전용 LTE 요금제가 생겼다는 건데 총 두 가지의 전용 요금제가 있어요. 우선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105의 경우 월 10만 5천원입니다. 선택 약정 할인 시에 7만 8천 7백 50원인데 한마디로 속도 제한이 없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제한 요금제라는 거죠. 이것도 대박인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 LG U플러스에서 제대로 애플 매니아들을 공략한 것 같습니다. 왜냐? 애플 매니아들은 보통 이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 저처럼 애플 워치도 갖고 있고요. 아이패드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아이패드 데이터를 공짜로 주고요. 애플 워치까지 데이터를 공짜로 줘요. 최대 2개까지 데이터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놀랄 노짜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아이폰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2개의 기기까지 파손보험을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냐?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앱스토어에서 한 달에 5,500원 정도는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청구할인 5,500원을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최대 3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위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죠. 매니아 클럽 이 이용료도 무료로 제공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로밍 데이터 부자한 서비스인 제로 프리미엄 요금제를 50% 할인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도 혜택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자, 유플러스 TV 지니 뮤직 영화 월 정액이 전부 무료입니다. 자, 이제 진짜 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인 걸 한번 정리해보자면 속도 제한 없고 2회선 데이터 무료에 총 3개의 기기 파손보험 무료 앱스토어 5,500원 청구할인 3개월 매니아 클럽 무료 제로 프리미엄 요금제 50% 할인 유플러스 TV 무료 지니 뮤직 무료 영화 월 정액 무료입니다.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자, 그런데 혜택이 이렇게 많지만 아이폰 전용 데이터 105가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한 단계 더 낮은 요금제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88 요금제입니다. 월 88,000원 요금제고요. 선택 약정 할인 시 66,000원 이 애플 워치와 아이패드 등 2개의 회선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매니아 클럽 무료 그리고 보험 할인형 선택하시면 파손형 보험 혜택 요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다음 혜택을 알아볼까요? 가장 저렴한 아이폰 보험입니다. 자, 이것도 3사 중에 가장 저렴한 아이폰 보험인데 출고가 140만원 이하 기기는 분실보험 월 5,400원 파손보험 월 2,200원이고요. 출고가 140만원 이상인 기기는 분실보험 월 7,500원 파손보험 월 2,500원인 서비스입니다. 사실 아이폰은 비싸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3사 중에 가장 저렴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다음 알아볼 건 국내 최다 AS 센터 보유예요. 자, LG 우플러스는 기존 아이폰 소리점들이 있죠? 대우전자 서비스도 있고요. 안츠도 있고요. 후바 등등등 여러 가지 애플 서비스 센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소리를 받으실 때 굉장히 무료하잖아요. 그럴 때 LG 우플러스의 요금 상단까지 받을 수 있는 통신사 결합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애플 서비스점 총 22개 중에 무려 17개가 LG 우플러스 보유예요. 그러니까 국내 최다 보유인 거죠.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 혜택은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입니다. 자, 이거는 201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 기간 내에 개통을 하시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건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고가 없는 유튜브라 와... 이거는 진짜 신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상 10초만 보더라도 앞에 광고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는데 10초 안 보고 나오고 딴 거 봐도 광고가 없고 또 딴 거 봐도 광고가 없고 딴 거 봐도 광고가 없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신세계를 3개월 동안 공짜로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예전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의 노야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총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이 두 친구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결정장애를 없애줄 10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를 LG 우플러스에서 꼭 사야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이폰 전용 요금제 이런 것도 처음 보고 이런 파격적인 혜택들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LG 우플러스에서 어떤 애플의 카페를 뒤지셨는지 애플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캐치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뭐 애플 유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곧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혹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구매하실 친구분들 혹은 친인척과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 되니까요. 구독부터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이옷!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